자 7분 30초 핵해도 될까요? 7분 30초 핵.. 자 일단 승인 떨어졌구요 한명 더 승인 떨어져야되거든요 자 지금 사용된 결제가 아직 안떨어졌거든요 자 과연 한명은 대답이 없네요 일단 강행 일단 모르겠다 그냥 강행합니다 자 입구쪽으로 막아줍니다 자 서프를 위에 지어주고요 서프를 짓고 가스를 동시에 짓고 자 이렇게 계속 뽑아주고요 토스 저그 있구요 토스 저그 만약에 상대가 토스가 하나 더 있다 이러면은 조금 민폐일수도 있어요 조합이 일단 좀 딸리니깐요 그리고 입구쪽에 푸시가 들어오게되면 일단 7분 30초 보장이 안됩니다 문 닫아라 자 문을 잘 닫아줘야됩니다 자 여기가 못 들어오게 하려면요 제가 또 들어오면은 여기다가 파일런 짓고 또 난리나거든요 예 막 디비고 난리가 납니다 단속 마 마 방피인 SCV이랑 니랑이 다 있겟은 SCV 이럴 수도 있다고 마 어 어떻게 사람들이 사브리더스 목이가 피 빨라 먹듯이 피를 빨라 먹고 있었죠 자 잡아버렸구요 자 토스 둘이네요 자 일단은 자 오케이 벙커 일단 하나 채워줘야되겠습니다 자 문 잘 닫아줘야되요 자 마리를 일단 한마리만 생산해주구요 한마리만 한 마리 요 맨 옆 자 한번 들어가서 포도 박아주려고예 자 오케이 자 한마리만 뽑아놓으면 됩니다 자 이제 방어는 끝났구요 헉 하지만 한마리 더 뽑아주면서 오브로드 충장으로 한번 가줍니다 자 마린 뭐 내친김에 그냥 네마리까지 그냥 뽑아놓으면 됩니다 자 이제 입구쪽에 뭐 포트 짓고 그런거는 가만하 놓으면 됩니다 돈 낭비하는거거든요 자 바로 스탑포트 올려줍니다 펜서천리로 쭉쭉 올려줘야되겠습니다 와리가리만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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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리가리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커맨드센터를 두개 더 올려줍니다 아아 자 아가데미 아가데미를 올리면 되겠죠 아가데미 아가데미가 없으면은 포스트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요 자 그러고 벙크를 하나 더 해줍니다 스타벅스 1 플러스 1이요 벙커도 1 플러스 1이거든요 자 벙커 1 플러스 1으로 벙커도 1 플러스 1이었다 됐습니다 핵준비라는 조금 됐구요 이대로 이제 핵을 준비해서 쏠 수가 있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7분 30초가 가능하게 되죠 자 지금 약간 후쪽으로 빨간 덩어리가 엄청 큰게 들어가거든요 조심해야 될 것 같구요 자 아카데미 완성 엠벨 쳐주구요 자 자 이제 시즈모드 탱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시즈모드 탱크 자 그리고 마린의 사거리 업도 해보면 좋아요 자 도움이 되요 저한테 올 것 같은 느낌이 되네요 불어나구요 터렛 요 맨역 터렛 요 맨역 자 자 자 자 자 자 유클리어 들어가주고요 눈깔이요 묘구를 해놔야지 핵을 조금 더 멀리서 쏠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어디서 쏘지 어디서 쏘지 이상거든요 포스트가 안보이니까 멀리서 쏘니까 잘 안보이는거에요 가봅시다 딱 꼼쳐놨다가 3시에다가 투척 해버립니다 팩토리는 4개까지 올려줍니다 4개 조심요 고고우 자 거의 다 됐거든요 이제 자 성큰 괜찮은데요 숫자가 성큰 숫자는 충분한것 같구요 자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뭐고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이거 자 위에 좀 붙이가지고 시즌보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끌어들이는 역할이거든요 준비된 사수로부터 피컷 숫 이잉 소리가 너무 찰지구요 자 우리가 암으로 4개 해주면서 엄서 저버렸구요 질럿 아장아장 걸어오는거 기어였구요 마지막에 자 고스트 두번이 뽑았습니다 터렛 1차로 쭉 박아줍니다 오버 샹조미라구요 샹조미라구요 컷! 너무나 좋았구요 굴을 갖다가 지금 엄청나게 치우고 있구요 자 오와열이 안맞죠 바로 오와열 맞춰주구요 자 오와열 맞춰줍니다 자 오와열이 안맞다 그냥 과감하게 그냥 부수고 다시 짓는거에요 알겠습니다 자 레디 됐죠 자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자 서플이 모자라다고 뜨네요 자 서플 오와열이 안맞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일꾼은 좀 넉넉하게 좀 많이 눌러놓으세요 핵하면 은근히 디스커딩이 되면서 저도 약간 디스 걸린것처럼 가만히 있어봤습니다 일부러 어 자연스러웠나요 자 자연스러웠나요 자 오오 피드백 은근히 이 천 cab 넉塞은 아 필 ken 제가 자 일단은 팩토리를 갖다가 이제 많이 줘줍니다 결국은 이제 핵을 한번 하고나서 핵을 한번 하고나서 핵을 한번 하고나서 탱크로 결국은 밀어줘야 되거든요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습니다 디스 걸리다가 풀렸구요 자 그리고 이제 핵풀이를 쭉쭉쭉 늘려주면서 확실하게 오케이 폭탄 드라든 마일스트롬 설마 감동이 마일스트롬 안되나요 PQ22 아 저거가 나갔네요 자 저거 나갈게요 피카콜 자 마지막에 일구를 붙여주는거 좋아요 이왕 터질거 그냥 다트집불란다 해가지고 핵속으로 일구를 밀어넣는 행위 정말 시원했구요 아 오닉스니 2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우씨 좀